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한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업체를 모셨습니다 절삭공구 유통은 물론 제조까지 담당하는 코리아 툴링의 이재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모드에서 특별한 업체를 알았는데요 절삭공구 사실 시청자분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실 분이 있고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삭공구가 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절삭공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르고 깎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 포가 쪽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절삭공구라고 하면은 깎고 뚫는 금속을 깎고 뚫는 공구를 조금 좀 더 가깝게 하고요 뭐 이 집은 드릴 같은 거 드릴 앤드밀, 리마 이런 식인데 최근에 이제 공구가 많이 발달하면서 절삭공구 시장도 굉장히 조금 세분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절삭공구 관련된 이런 수출이라든가 수출을 하는 대상 국가라든가 수출 규모가 얼마인지 시청자분께 말씀해 주시면 얼만큼 글로벌 되어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나라 수는 한 50개국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 저희가 조금 강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280만 불 정도 280만 불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매출이 국내 매출을 포함해서 한 180억 정도 되니까 네 네 한 15% 정도 수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국가를 수출 국가를 개발한다든가 또 해당 수출 업체들을 이렇게 발굴할 때는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누가 되지 않는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그 과정을 좀 잠시나마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저희는 첫 번째는 네 네 제가 2008년부터 네 네 2013년까지 사실은 해외 수출을 위해서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운이 좋게 네 네 또 정부라든가 지자재 그다음에 무슨 뭐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라든가 네 네 기타 이런 이제 협회나 이런 정부 유관기관에서 하는 해외 시장개척단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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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네 네 네 그 나라에 대해서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아 이 나라에서 조금 먹히겠다 안 먹히겠다 네 네 네 네 이런 거를 이제 저희 보통 한 2박 3일 정도 가는데 네 네 네 네 이렇게 가서 이제 한 다음에는 그쪽에 이제 전시회를 나갑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툴을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또 적극적으로 그쪽 관련 전시회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때 이제 나가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거래처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첫 제품이 이렇게 출시됐을 때는 그만큼 어렵고 간절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좀 첫 제품이 나왔을 때 분위기 좀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첫 제품이라고 물론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 않아야 된다 아버님의 경험에 의해서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머릿속에 뇌리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고 제가 2016년 처음으로 사실은 진짜 겁없이 일본 동경전시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출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뭐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진짜 뭐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닌 제가 제가 이제 위탁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봤던 거랑 제가 나가서 출품한 거랑은 차이가 컸습니다 아 어떤 게 끄냐면 일단은 거기 출품하고 있는 업체 중에 40%는 사실 유통업체였습니다 아 아 제조 업체가 출품하는 게 아니고 네 유통업체가 그 전시에 나온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요 저도 제조공장은 없지만 유통업체로서 이거를 제가 직접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전시회에 나갈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좀 얻었고 그래서 2008년도에 제조업 등록하고 자체 브랜드를 등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물건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제품을 조달해서 일단은 전시회보다는 시장개척단, 해외시장개척단의 제품을 카다로운 만들어서 갖고 나가서 이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시장 대비 가격 내지는 어떤 제품이 우리가 경쟁 중에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2013년도에 제조를 하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우리는 고퀄리티 그리고 이 정도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조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위탁 생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생산까지 접어들다 보니까 리스크는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꿈꾸고 경험에 따라서는 실패를 한번 경험한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그때 좀 아픈 기억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사실은 96년 2월에 창업해서 97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뭐 저도 무도도 좀 맞았고 그리고 또 국내 제조업체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자살도 하시고 구로기계공구 상가에서 보면 인대료가 반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로공구 상가에 자살하신 분이 두 분이 있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저한테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 말에 IBF가 터지면서 저도 이제 걱정은 많이 했지만 좋은 자리 매장이 좋은 자리를 1층 매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저렴한 임대료에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수입품보다는 국내 제조업체를 발굴해서 수입품 이런 게 잘 나가니까 이거를 당신이 좀 제조해 줘라. 내가 열심히 팔아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앞에 선배님들은 유통하시는 분들이 뭐 일제 제품, 독일제 제품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하거나 그걸 대리점을 내서 그걸 이제 쉽게 쉽게 막 그동안 팔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싸워봐야 그걸로 수입품 가지고는 그분들은 자본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술력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처음부터 국내 제조업체를 키우자.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서 이거를 좀 키우자라고 생각해서 국내 절삭공부 제조업체를 잘 만드는 업체를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입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이제 뭐 이런 아이템 만들어봐 저런 아이템 만들어봐 이걸 계속 이제 권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수입품은 이런 게 잘 나가더라. 이걸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좀 받았어요. 가격은 반값인데 품질도 반밖에 안 나오니까 그 입장에서는 독일제나 일제 써야지 굳이 한국제 쓰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환율이 1700원 뭐 1400원, 1500원 올라가니까 이제는 4분의 1 가격이 된 겁니다. 국내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외환을 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타격이 있죠. 통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제조공장에서는 국산을 이제 국산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외래야 이제 98년부터는 매출이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만드니까 국내 업체에서 자주 만들게 되니까 품질도 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IMF 때 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뭐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시대에 맞게 제가 그거를 잘 선택해서 된 것 같고요. 2008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는 아파트용 공장 가산동으로 들어갔는데 네. 256평 한 10억 주고 이거를 건물을 사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금융위가 미국발 뭐랏 금융위가 왔다.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뭐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또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 막 들리는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러면 나는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래가지고 2007년 말까지는 제가 국내 영업을 하다가 2008년 1월 2일부터 저는 국내 영업에 손을 띄고 오로지 해외 영업 쪽으로 시장개척단을 모조리 뒤져서 해외 영업 쪽으로 이제 전념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로 지금 97년부터 2006년 7년까지 국내 제조업이 이제 많이 성능이 좋아졌어서 혹시 팔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들었고요. 이때쯤이면 한번 해외로도 한번 해볼까 그걸 2006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 모기지론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모기지론이 나오면서 환율이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1300원대 1400원대 되면서 사실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사실은 한국산을 알리면 일단은 어? 일단 싸다. 두 번째 품질 괜찮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 가지고 조금 조금씩 조금씩 길들기 시작했죠. 특별히 뭐 이렇게 철학 같은 거 내지는 어떤 주력하는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창업할 때 제가 96년도 창업할 때 사훈을 네네. 열정 비전 신의로 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요. 네네. 2008년도에 저희가 그 가산동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사옥도 구매하고 옮기면서 그때 이제 그 저게 내세웠던 게 경영이념. 경영이념을 이제 코리아 툴링의 경영이념을 세워서 신 그 가치 창출 그 다음에 신개념의 가치 창출 그 다음에 뭐 노력과 봉사 이렇게 한 조금 길어서 다 기억 못하는데 네네. 아무튼 이제 경영이념을 만들었고요. 네네. 작년에 2017년도에는 또 새롭게 저희가 이제 사옥을 또 확장 이상 네. 또 하면서 핵심 가치를 또 선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7년도에 세운 핵심 가치는 정직과 도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우리 모든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작년에 핵심 가치는 정직과 도전이다. 정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도 거짓으로 네네. 뭐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그거죠. 나무를 깎는 것 같고 쇠 깎는 거다. 이거는 나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네네. 속여서 팔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모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걸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지고 내가 지겠다. 여러분들은 도전할 수 있는 부분 도전해달라. 그리고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부서장 팀장 체제로 완전히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팀장을 저는 100% 신뢰하고요. 팀장 체제로 해서 6명의 팀 체제로 해가지고 팀장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팀장한테 권한도 직원을 뽑는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권한을 줘서 팀장들이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뭐 저희 회사의 이제 직원을 뽑는 원칙은 팀장이 면접을 보고 팀장이 뽑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팀원과 팀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팀장과 팀원들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저희는 내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오케이 하면 또 같이 융합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입사원들이 좀 뭐 들어와서 팀장이 뽑고 팀원들이 이제 평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서로 왕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잘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또 삼성전자 제가 모임을 좀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매출액 1조 흔해 직원 1,400명인 거기에 전무이사 저랑 모임을 같이 하는데 그분이 우리 회사를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매뉴얼 3.0 코리아 툴링 매뉴얼 3.0을 책을 보시더니 야 너무 부럽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도 이런 훌륭한 매뉴얼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게 처음부터 이게 3.0이나 3년째 맞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제가 팀장이나 팀 단위로 이거를 본인들이 업무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표현해서 문서화 잘 해놔라. 그리고 이제 그걸 매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이제 직원들이 아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좀 중소기업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매출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가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저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잘 만들었다는 게 좀 효과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에 지금 이 대표님이 경영하시는 이런 절삭공구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될 모습을 찾아갈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절삭공구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자르고 깎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거에 민감하냐면 소재 산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소재가 바뀌면 과거 같으면 이제 요즘에는 알미늄 가공이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제가 보면 조금 있으면 두랄미늄 내지는 또 티타늄 티타늄 가공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재가 단단하고 가볍고 유리소묘 그다음에 또 FPRP 여러 가지 그런 소재가 이제 다행해지면서 절삭공구도 거기에 맞게끔 변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공부제조업에 처음부터 이거를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1인자가 되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도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새로운 도전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IoT를 경비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제품을 사실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직 제품이 양성된 건 아닌데요. 아마 올해 안에 제가 이제 좀 투자자를 받아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보는데 일단 저는 투자를 좀 받아서 그거를 좀 신규 아이템으로 도전하려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미래에 제가 마지막 꿈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게 꿈인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서 네. 좀 나름대로 공구하고 별도로 시장이지만 도전해 보자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혁신성장이 뭔지 이것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도 얼마 전에 홍종학 장관님 조찬 세미나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렇지만 사실 현 정부에서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 탁상행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고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걷지 않은 길을 걸어보는 거고 그리고 좀 더 풀어서 쓰면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삭공구를 저희는 만들고 유통하고 있는데 절삭공구에서 완벽하게 제가 이렇게 가는 길을 새로 개척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유사업종이라든가 다른 업종 의료업종에서 어떤 새로운 판매 방식 새로운 제조 방식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 절삭공구 만드는 업체에 공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도전해보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부를 혁신성장에 대해서 홍중학 장관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7년 비만 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만 30세 39세 미만 기업 이런 업체만 도와주겠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게 젊다고 혁신이 나오고 기준이라든가 나이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현 정부에서 만약에 좀 해주신다면 그냥 좋습니다. AI 아니면 로봇 자동화 기타 여러 가지 3D 프린트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많고 한데요. 그런 쪽으로 도전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보는 업체라면 누구라도 사실은 기회를 주는 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이건 무슨 39세 미만이어야 돼 창업 7년 미만이어야 돼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좀 탁상행정 하시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존재적이십니다.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리아 틀링의 회사 전체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뭐 여기 참석하면서요. 저도 정리를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인생이라든가.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세웠던 꿈이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는 간단한 케어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꼭 그런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제가 나이도 65세로 딱 정했습니다. 65세 때는 대략 보면 한 2030년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29년 30년 그때는 제가 장애우를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그분들이 풍요로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기관을 설립해서 저희 삶에 최소한 우리 직원들과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아빠는 잘 살다 가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런 그 사업을 꼭 이루고 가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언론에 있는 한 이렇게 코리아 틀링이 또 이 대표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꼭 이렇게 성사되기를 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적어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비교적 좀 장시간 동안 우리 코리아 틀링의 이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어떻게 보면 많은 이렇게 권고사항 어떤 것든 아주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지적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이란 이 대표님 말씀대로 형식이 아니고 외치는 게 아니다. 정말로 기업인을 위해 줘야 된다. 기업인을 위해 주는 것이 결국은 경제에서 보면 풀뿌리 해당되고 풀뿌리 같은 틀에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성장하는 이렇게 생육하는 여러 가지 이필이라든가 과일이 풍성하게 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혁신성장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 곰곰이 생각하면서 비단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삶에 있어서도 많은 것이 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미투운동이라든가 혼란한 사회에서 이 대표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의 사회 정화에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간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